안녕하세요. 진짜 중국어 HSK 선생님 진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4월 22일 있게 될 4급 HSK 시험을 위해서 쓰기 파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함께 볼 문제들은 시험에서 항상 출제가 되고 또 가끔은 함정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려운 부분을 잘 긁고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HSK 시험을 쭉 보다 보면요. 2018년 시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시험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했었던 업법 포인트가 뭐였냐면 쓰기 파트 업법 배열을 하는 포인트에서 항상 보호 문제는 출제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호 문제를 풀 때 어떤 점이 어려울 수가 있냐면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기초 수업을 중국어를 들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주어, 수러, 목적어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먹다 밥을, 나는 산다 옷을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 우리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주어, 수러, 목적어 뿐만 아니라 이 수러 뒤에 지금 보호를 넣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된다라는 걸 까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었죠? 나는 먹다 밥을 뿐만 아니라 나는 먹다 끝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다 먹었습니다. watch, wallah와 같은 문장 구조, 즉 수러 플러스 보호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점을 유념하고 가셔야지 여러분 시험에서 큰 실수를 안 하고 문제를 무난하게 잘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보호가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보호 문제로도 나오긴 하겠지만 보호라는 문장 성분이 항상 어떠한 특수 구문들과 함께 이렇게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받자문의 기본 형태가 A, B, 어찌 했다라는 수로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주는 어떻게 등장한다? 보호까지 붙어 주어서 A가 말을 어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냐? 라는 보호의 보충 설명 부분을 자주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빼잇자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A, 빼이, B, 어찌 했다라는 부분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A가 B한테 어떤 행동을 당했더니 그 결과거나 그 정도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뒤에 부분에 항상 추가적인 보호 설명을 붙여주기 때문에 받자문과 빼잇자문에서 앞에 있는 기본 형태를 만족시켰다고 해서 그냥 안주할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덩어리가 하나 남아 있을 때 뒤에 부분에 바로 이어주어야 되는 보호가 아닐지 한번 고민해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를 실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같은 경우 이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어려운 단어들은 제가 이미 병험을 적어놨고요. 쉬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험을 적지 않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단어가 나와 있죠? 사급 필수. 안 나오는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듣기로 나오거나 독해로 나오거나 쓰기로도 꼭 나오는 동사입니다. 안 바이 라는 동사였습니다. 어떤 스케줄과 혹은 어떠한 일정에 대해서 배정하다, 안 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보겠습니다. 헌은 매오라는 뜻이었고요. 마는 가득 차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헌만 했기 때문에 꼭 찼어요. 가득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과 세 번째 덩어리. 아,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 시험에서 이런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바다에 빠져 있을 때 뭔가 튜브 같은 걸 하나 딱 잡은 느낌? 혹은 뭐 지푸라기에서 잡은 느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이 글자는 불변의 법칙이죠. 어떻게 썼습니까? 뜨 라고 경성으로 발음이 될 때는 수로 뒤에 부분에 항상 어떤 거 무엇인가의 정도에 대해서 꾸며주는 정도보를 붙여주는 부분이잖아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동사 혹은 수로 뒤에 뜨 그 다음에 그 정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다. 아까 앞에 우리에서 읽었던 거 수로가 될 수 있는 어떤 동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파이 안파이 배정하다 안배하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 동사 자리에다가 안파이를 넣었을 때 안파이 뜨 어떻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 안배하거나 배정하거나 어떤 스케줄을 짠 정도가 어땠다 라는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 잠깐 보류하고요. 뒤에 부분에 있는 단어를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뜨 였고요. 네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사 부분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찌화, 찌화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덩어리 보겠습니다. 워, 뜨, 추, 차이 했습니다. 추, 차이라는 단어는 물론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을 때는 출장을 가다, 출장을 오다 라는 움직임의 의미의 동사가 될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너무 분명한 거 역시 뜨어가 나왔기 때문에 나의 출장 무엇 혹은 나의 출장은 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건 주, 술, 목이라는 이 구조에 익숙하고 있기 때문에 안파이라는 단어가 동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자꾸 누군가가 어떠한 스케줄을 짜다. 누군가가 어떠한 스케줄을 안배하다. 배정하다. 라는 구조가 자꾸 머리에서 맴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무엇을 하다부터 접근을 하지 말고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장 어떻게 분명한 거 가장 확실한 거 이것부터 잡고 가야죠. 안파이다 헌만이라고 했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비록 동사에다가 뒤에 부분이 어떤 단어 하나의 표현을 더 붙였지만 이 전체 덩어리는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파이 짰다. 배정했다. 안 배했다. 그 정도가 어땠냐? 헌만 꽉 찼어요. 스케줄 같은 걸 안파이 했는데 꽉 찼다라는 보충 설명해 주는 이 덩어리는 어떤 뜻이다? 타이트하다. 때문에 굳이 누군가가 무엇을 했다라는 문장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그렇죠? What the true chai ji wa 이 전체를 앞에 부분의 주체 부분이라고 생각할게요. 나의 출장 계획이 마지막 부분, 두 번째 부분이 어떻다? 매우 타이트하다. 즉, 매우 타이트하다라는 표현 부분을 어떻게 표현 방식을 사용했을 뿐이다? 배정했다. 안 배했다. 라는 동사에다가 보호의 표현을 넣어서 이런 의미를 전달했을 뿐이다. 굳이 누가 무엇을 짰다라는 주술목이 아니라 보호 문제다. 이거예요. 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역시 단어부터 같이 볼게요. 우리가 반드시 사급에서 필요한 단어들로 나누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주거운티. 이 문제라는 명사네요.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띄아오차, 띄아오차. 아직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띄아오차 라는 단어에서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글자는요. 우리가 중국어에서 읽힐 때 두 가지 발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이 띄아오라는 발음으로 익히겠지만 다른 하나의 발음은 여러분들이 3급이거나 혹은 옛날에 기초수업 수업을 들으면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조절하다라는 표현에서 그러면 콩띄아오 하면요. 공기를 조절하다. 라고 해서 에어컨 조절하는 거. 띄아오리 하면요. 관리를 하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데 피부 컨디션을 조절한다. 라고 해서 띄아오리와 같은 경우. 그렇지만 조사한다, 알아본다, 움직임의 등 의미를 나타낼 때는 항상 띄아오라는 발음으로 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띄아오차, 띄아오차, 조사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세 번째 덩어리는요. 하이 메이오, 하이 메이오, 아직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는 부사어 덩어리네요. 얘는 항상 뒤에 부분에 동사 수로를 넣는다면 아직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 덩어리였죠. 마지막 네 번째 거.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을 해주기가 가장 애매하고 힘들어요. 일단 먼저 같이 읽어본다면 말글 청자에다가 뒤에 부분에 분명하다 라는 글자를 붙여서 칭추, 칭추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분명하다, 아주 명확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이 단어는요. 문장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전에 배웠었던 이런 문장이 있을 겁니다. 빨래를 했는데 빨래를 하다 라는 동사는 그냥 씻다 라는 동사에 씻 이렇게 쓰일 거예요. 그쵸? 씻다, 빨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빨래를 하는 행동밖에 안 되는 거죠. 다 하고 나서 빨래가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뒤에다가 덧붙여 주려면 빨래를 하다가 아닌 씻다 라는 부분에다가 바로 뒤에 부분에 어떤 형용사를 붙여줬습니까? 깐징, 깨끗하다 라는 형용사를 넣어줬잖아요. 깨끗하다. 그래서 씻, 깐징, 러 하면 무엇을 빨았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빨았는데 어찌 되었다? 깨끗해졌다 라는 보호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띠아오차, 조사했는데 이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해졌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분명해졌다. 그러면 이 한 덩어리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덩어리가 된다? 분명해졌습니다. 잘 알아봤습니다. 그 원인과 혹은 결과 같은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파생이 되어서 혹은 이 결합을 해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왜 자꾸 띠아오차 라는 단어가 조사하다 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또 자꾸 이것부터 생각하게 돼요. 누군가가 조사했습니다. 무엇을. 근데 어떡해? 여기에서는 사람 단어가 또 없는데. 그리고 누가 무엇을 조사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조사해서 알아봤는데 분명해졌다. 확실해졌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문장 속에서 수로 플러스 보어인 덩어리겠지만 해석할 때는 한꺼번에 해석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잘 명심해서 기억해 둔다면 나중에 독해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문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때문에 이 문장의 정답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무엇을 조사하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뒤에 부분에 띠아오차칭추라고 했으면 조사가 되어서 밝혀졌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동사 앞에다가 지금 하에이 메이요라는 이 부사어 덩어리를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다라는 표현 방식은 동사에다가 보호를 추가한 방식을 택했을 뿐이다. 절대로 누군가가 어떠한 것을 조사했다라는 문장 구조가 아니다. 어떤 문, 보호문이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보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일반 형태의 보호문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특수구문이랑 한꺼번에 같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급과 같은 경우에는 배열하기 문제가 10개만 나오잖아요. 특수구문이 굉장히 많아요. 받자문, 빼잇자문, 비교문, 강조문 그리고 거기에다 심지어 추가해서 사역동사, 겸호문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나하나 하나씩 낸다면 우리한테 시험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두 개 두 개씩 뭔가를 결합을 해서 시험해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파고다 HSK 강의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이겠지만 이번에 2018년 상반기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얘를 제대로 이해하고 풀었더라면 그 문제는 아마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들小, 쇼, 소설이라는 명사겠고요. 쉽습니다. 산종, 위엔 위엔이라는 단어는 언어입니다. 뭐 언어를 말하다, 혹은 언어를 하다, 혹은 뭔가를 번역하다 라는 등 문장에서 많이 존재를 했었던 명사가 되겠죠. 위엔, 위엔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어떠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만들기에는 빼이라는 문장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앞에 저도 한 번 적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A, B, B 행동했다 라는 문장을 만든다면 A가 B한테 어떤 행동을 당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고요. 혹은 그냥 아예 쉽게 B가 A를 어찌 했다라는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이 행동을 하는 주체, 이 B 부분은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냥 얘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말만 정하고 혹은 그냥 얘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만 전하고 누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건 아마 피동문, 빼이짬은 기본 형태거나 기본 공부를 했을 때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봤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무슨 일을 했는지 어찌 했는지 동사부터 찾아야 되지 않나요? 4급 필수동사죠? 읽어보겠습니다. 판이, 판이. 번역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판이라는 단어 뒤에 지금 요 단어로 마무리를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이거나 신분 언어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듣기를 공부하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정웨이, 이것과 정러, 혹은 러가 안 나오고 생략이 되었을 때 이런 덩어리들은 문장 속에 항상 뭐가 뒤에 들어가야 되냐면 어찌 되어 있는지 그 뒤에 직업도 좋겠고 신문도 좋겠고 심지어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직업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정웨이, 류시,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러징, 좌, 뭐 이런 식으로. 보호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앞에 동사가 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거쳐서 뭐가 되었다라는 이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오해를 살 수가 있냐면 판이란 단어에서 그냥 끝나고 정했으니까 아, 번역 성공했다, 끝!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A랑 B자리를 볼까요? 지금 빼이라는 덩어리와 요 덩어리를 제외하고 하나는 어떤 덩어리? 소설이라는 덩어리 하나는 또 어떤 덩어리? 언어라는 덩어리 이 두 개가 A랑 B자리를 각각 하나 차지하고 있다면 소설이 언어를 번역했습니다. 뭔 소리야? 언어가 소설을 번역했습니다. 뭔 소리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두 개는 A와 B 관계로서 이 문장에서 확립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생각을 옮겨야 되죠? 판이라는 단어는 번역했다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정러라는 표현은 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언어가 되었다. 말이 되죠? 번역했더니 그 결과 몇 가지 언어가 되었습니까? 세 가지 언어가 되었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는 세 가지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다가 A, B 구절을 완성해 주면 되는 거죠. 대신 어떻게? 이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번역했는지라는 부분을 생략해 주면 완벽한 문장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他的小说 그의 소설은 이게 A 부분이었죠. 이것이 B 누가 번역했는지 B 부분은 생략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내가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 가지 유명한 번역가들이 했을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가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번역했다 번역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이 문장 역시 받자문 뒤에 보어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번역해서 뭐가 되었습니까? 세 가지 언어가 되었습니다. 직역한다면 그의 소설은 번역되어서 세 가지 언어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해석한다면 그의 소설은 이미 세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와 같은 문장이 탄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피덕문 플러스 뒤에 부분에 보어 부분 두 번째 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특수구문이랑 보어가 같이 출제가 되었냐면 요거예요. 받자문 구조만 봤을 때는 피덕문이랑 똑같잖아요. 해석하는 방향이거나 방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에이 바 B 어찌 했다라는 문장에서는 아까는 피덕문이어서 단어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요. 동사수라가 될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지아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요 단어 또 역시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지아오라는 단어는 명사 자체에서 뭐 지아오통 하면 교통 공지아오츠 하면 버스 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 자체가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아오리오 했습니다. 흐를 유자 했었죠? 우리가 사급에서 배우는 단어 지아오리오라고 했을 때는 교류, 소통한다는 뜻이고요. 이 지아오라는 단어가 뒤에 부분에다가 돈이거나 숙제거나 이런 명사들을 붙이면 지아오친 돈을 내다 지아오투어의 숙제를 내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지아오라는 글자는 명사예요. 여기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동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문장 속에서 봐봐요. 어디 더 이상 동사를 쓸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얘가 동사겠지. 근데 동사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지아오께이 하고 뒤에 부분에 뭔가 더 들어갈 여지를 남겨두었잖아. 왜냐하면 게이는 줬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덩어리가 시험에서 출제 포인트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 지아오께이 뿐만 아니라 지아오께이를 포함해서 보내다, 발송하다 할 때 파 라는 동사에다가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파 게이 하면 누구한테 보냈는지 뒤에다가 여지를 남겨둡니다. 또 선물해 주다 할 때는 쏭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선물했습니까? 그러면 쏭께이 뒤에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아오는 제출하다, 내다, 전달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아오께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는 여기에다가 사람 보호를 하나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단어를. 예를 정확하게 예상을 해 줘야지 여러분 나머지 부분에서 에이 빠삐 라는 부분이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너 라는 덩어리입니다. 근데 마판니 했다라는 건 뭔가를 부탁하는 말투로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너한테 내가 뭘 시킨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왕리시 하면요. 어떠한 변호사 선생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판니 했다라고 마판니라는 단어를 지금 니란 단어랑 지금 붙여준 이유는 우리한테 헷갈려 하지 말라고 어떻게? 마판은 부탁할 때 항상 제일 첫 머리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가 에이가 어 무엇을 자료를 보내세요. 말이 안 끝났어요. 누구한테 주세요? 이 변호사님한테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우라는 단어 지금 바짜문에 나와 있는 이런 동사 뒤에도 항상 보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명심해 두어야지 시험에 가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정답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마판니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가 여기에서 에이 부분입니다. 에이가 무엇을 주어시 자료 이 자료들을 B를 전달하십시오. 동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전달해서 누구한테 가게 만드십시오. 변호사한테 가게 만드십시오. 직역한다면 부탁드립니다. 너한테 이 자료를 전달하십시오. 변호사한테 주세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역을 해서 풀어본다고 했을 때 부탁드리겠지만 죄송하겠지만 혹은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신께서 이 자료들을 이 변호사한테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역시 특수 구문에 같이 출제가 되는 보호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도 한 번 시험을 가기 전에 알아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8년에서 지금 1월, 2월, 3월 시험이 세 차례 진행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함정 문제도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했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함정 문제란 무엇이냐? 먼저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문장을 한 번 보겠습니다. 니, 샌, 팅팅, 이쇽 더, 찐니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나눠 놨지만 이걸 먼저 신경 쓰지 말고요. 문장만 보겠습니다. 너 먼저 들어봐 의사 선생님의 찐니가 뭐였죠? 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역시 배웠던 가장 익숙하고 있었던 그 문장 구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너가 어떻게 해봐? 팅팅이 동사 들어봐. 무엇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건의를 들으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샌, 더 라는 얘기는 누구의 건의냐? 라는 건의 제안의 꾸민말 수식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딱딱딱 칼로 자른 듯이 맞아떨어지지 않고요. 어떻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얘는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얘랑 같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붙어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떻게 나올 때도 있냐면 지금처럼 내가 잘라놓은 이대로 팅팅이, 샌, 더 라는 덩어리가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이, 더 를 보고 나니까 뒤에 부분에 명사를 붙일 생각만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동사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이, 더 가 있더라도 앞에 부분을 길다 싶으면, 길다 싶으면 보고 가세요. 두 번째 거 볼까요? 이런 문장도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는 나고요. 그 다음에 보다라는 동사, 뭘 보다? 잡지를 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주어 중은 이러한 잡지가 되겠고요. 제일 좋아한다, 보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칸이라는 단어를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역시 아까처럼 딱딱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맞춰서 잘라준 게 아니고 어떻게 쪼이랑 워랑 한꺼번에 어, 시, 환은 우리가 쉽기 때문에 뭔가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이 부분입니다. 칸, 쪼, 종 하면요. 역시 이걸 어떻게 쪼, 종 해서 양사, 대명사, 양사 또 명사만 보고 이 칸이라는 단어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이런 단어들 앞에도 이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무엇인가 우리한테 함정을 파놓기 위한 덩어리가 붙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 수가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원화과 환징, 문화와 환경 쉽습니다. 워멘 쉬야,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런 덩어리가 나오면 독해 부분에서도 많이 등장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할 행동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헌창, 시젠. 이건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병음을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표현이죠. 매우 긴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동원에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함정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쭈, 시, 잉, 신, 더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떤 겁니까? 이 단어부터 띄일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단어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요 한 단어, 요 한 단어, 신 한 단어, 새로, 우는 확실한 거네요. 만약 우리가 이걸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생각, 분석을 안 했을 때 자꾸 요 동사만 보게 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군가가 필요 있다, 갈 필요가 있다, 어디에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갈까? 갈 데가 있나요? 없어요. 기껏해서 명사가 나왔는데, 문화와 환경이 나왔는데 문화와 환경을 가다, 문화와 환경 속에 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때문에 어디까지 보십시오. 데가 아무리 나왔을지라도 여기에 동사가 있잖아요. 시, 잉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었습니까? 적응하다. 그래서 문화와 환경이라는 목적어를 같이 써줄 수 있는 동사가 적응하다라는 짝꿍 단어가 아닌가요? 적응하다. 무엇을 적응하다? 문화와 환경을 적응하다. 비록 이 두 개를 한 덩어리로 출제를 시켜주었지만 결국에는 신더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환경이라는 뒤에 부분에 있는 수식어란 말이죠. 이걸 챙겨줄 수 있어야지 이 문장을 풀 때 너무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헌장시지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긴 시간을 필요로 해서 뭘 합니까? 가다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뭘 하러 간다 어느 속으로 들어간다라고만 하는 추상적인 하나의 방향을 얘기하는 단어 동사일 뿐이지 실제로 이 문장의 수론은 아니에요. 진정한 수론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적응하다. 뭘 적응하다? 뒤에 부분에 문화와 환경을 적응하다. 즉 이 문장을 해석해 봤을 경우에는 우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뭘 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적응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장이 된다는 거죠. 포인트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식어 덩어리일 거다. 라는 이러한 편견은 버리라 이거죠. 여기에서 쉰잉이라는 단어가 수로로 숨겨서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 랑, 쇄, 쇼, 쇼. 너무 다행이다. 역시 또 특수 구문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공식에 따라서 문장을 딱딱딱딱딱 맞춰주면 그냥 바로 문장이 정답이 되겠구나. 랑 이라는 단어는 앞에 부분에 어떤 것이 나오고 뒤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와서 그 다음에 소수를 해주는 형태로 써준다며 내가 알고 있는 완벽한 경험형태가 된다. S1은 S2로 하여금 이리하게 만들었다. 가끔 가다가 누가 이런 걸 만들었는지 시켰는지 첫 번째는 덩어리는 생략될 수가 있다. 뒤에 부분이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부터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랑, 쇄,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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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니까 이 덩어리는 이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어찌 했다라는 문장을 뒤에 부분에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 함정이냐. 또 이거예요. 뜨만 보고요. 길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앞에 있는 덩어리가 하나가 그냥 통째로 그냥 아, 이거는 수식어 덩어리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뒤에 부분에 써줘야 될 우리 뭐가 없습니까? 동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양이라는 단어가 기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양 정하면 요 길러냈다. 기르는데 성공했다라는 표현. 그러면 무엇을 길렀을까요? 뒤에 부분의 목적은 그렇죠. 생활습관이잖아요.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지 이 문제를 무난하게 아무런 실수가 없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워내다, 길러내다, 생활습관을. 하우더를 여기에다 같이 붙여줬지만 결국에는 어디에? 좋은 생활습관에 대한 뒤에 부분에 있는 수식어를 앞에다가 붙여서 우리한테 함정으로 준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 둘러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좋은 생활과 습관을 키워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누가 이렇게 만든다라는 부분을 생략해준 문장이 된다. 이거란 말이죠.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랑, 슈, 션 해석해 본다면 학생 둘러하여금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 션,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양, 청, 어떤 것? 좋은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게 뭐 우린가 혹은 어른들은 혹은 선생님들은 혹은 학교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랑으로 시작되는 문장이 된단 말이죠. 네,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우리한테 위기 혹은 함정을 주었다는 건 거기에서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우리가 명심해서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시험에서 좋은 성적과 합격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걸 믿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연구하고 항상 공부하는 진짜 중국어 HSG 선생님 진진이었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시고 있습니다. 시험 잘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